지금부터 아름다운 웹사이트를 만드는데 큰 도움을 주는 도구인 부트스트랩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이 수업은 HTML을 이용해서 웹사이트를 만들고 그것을 인터넷으로 서비스하는 정도는 알고 계셔야 의미가 있습니다 모르신다면 웹원 수업을 먼저 보시고 참여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저는 index.html 파일을 만들고 그 파일에 이렇게 간단한 HTML 코딩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왼쪽에 열었는데요 여러분도 적당한 웹사이트를 만들어서 거기서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검색엔진에서 부트스트랩이라고 검색하시면 나오는 getbootstrap.com으로 들어가시면 부트스트랩의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여러분이 뭔가를 시작할 때는 항상 get started를 찾으시면 돼요 get started를 클릭해서 들어가 보면 부트스트랩을 시작할 때 사용할 수 있는 템플릿이 있는데요 이 템플릿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여기에서 여기 있는 이만큼의 코드 있잖아요 이 헤드 안에 있는 이 코드들 이거를 카피합니다 그리고 준비된 헤드 안에다가 이렇게 붙여넣기 했는데요 이 중에서 타이트 태그는 여러분이 자신의 걸로 바꾸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아래쪽에 보시면 본문이 나와 있는데요 그 밑에 optional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저거는 선택사항인데 굳이 쟤를 뺄 필요는 없으니까 저기 있는 부분까지 포함해서 아래쪽에다가 이렇게 삽입해 주시고 시작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리로드하면 기본적으로 웹사이트의 디자인이 조금 바뀌게 됩니다 그러면 다시 부트스트랩 사이트로 들어가서 우리 뭐를 좀 해볼 거냐면 이 부스트스트랩이 제공하는 여러 가지 좋은 부품들이 있어요 그 부품들은 컴포넌츠라고 하는 파트에 모아져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 가장 일반적인 부품인 버튼을 한번 볼까요 지금 버튼 페이지로 들어왔는데요 여기에 버튼에 대한 예제가 있고 그 예제를 만드는 샘플 코드가 아래쪽에 있습니다 저는 이 파란색 배경을 가진 저 예쁜 버튼을 한번 제 사이트에 붙여보고 싶어요 카피해서 페이지를 바꿨고요 저는 저 article 태그 안쪽에서 붙여넣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리로드를 하면 보시는 것처럼 예쁜 모양의 버튼이 생겨납니다 여러분 저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저걸 또 코딩하려면 또 실력이 많이 필요하거든요 하지만 우리는 그냥 붙여넣기만 하면 예쁜 버튼이 만들어진다 이 버튼이 어떻게 만들어진 거냐면요 기본적으로 이 클래스 값을 없애면 기본 버튼이 나옵니다 저게 기본 버튼의 디자인이에요 그런데 여러분이 클래스 값으로 BTN이라고 하면 기본적인 부트스트랩의 버튼 디자인이 적용돼요 그런데 아무것도 아닌 게 돼버리잖아요 배경도 없고 이렇게 클릭해보면 저런 모양의 버튼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색은 적용되어 있지 않아요 그럼 부트스트랩에서는 프라이머리, 세컨더리, 석세스 이런 식으로 나름의 기준에 따라서 색깔을 입혀놨는데요 여기 있는 BTN 프라이머리를 카피해서 이 뒤에다가 클래스 값을 하나 더 추가를 하고 리로드를 하면 프라이머리라고 하는 컨셉에 맞는 디자인이 이렇게 적용이 되는 겁니다 만약 여기를 석세스로 클릭하면 이 초록색으로 바뀌겠죠 그런데 흥미로운 점이 있어요 여기 있는 건 버튼 태그가 아니라 A 태그로 한번 바꿔볼게요 이렇게 바꿨어요 그리고 여기다가 클래스 값을 이렇게 적용하고 이렇게 지정한 다음에 리로드를 하면 저 링크가 버튼 모양이 됩니다 당연히 인프 태그도 마찬가지예요 리로드를 해보면 보시는 것처럼 저런 모양이 지정이 됩니다 그럼 여기서 좀 더 재밌는 걸 해보죠 저는 여기 있는 첫 번째 버튼을 크리에이트로 하고요 두 번째는 수정하는 버튼인 업데이트로 했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삭제하는 버튼인 딜리트로 바꿔보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크리에이터 업데이트 딜리트 이렇게 세 개의 버튼이 있는데요 왠지 크리에이터 업데이트는 성격이 비슷하고 딜리트는 성격이 좀 다르다고 쳐보자고요 그리고 딜리트는 위험하니까 좀 별도로 떼고 싶다 그러면 이 크리에이터 업데이트를 좀 더 통합된 느낌의 UI로 바꾸고 싶은데 그걸 하는 건 또 쉽지 않단 말이에요 부트 스트랩에서는 그것이 너무나 쉽습니다 자 다시 홈페이지로 와서 버튼 그룹이라고 하는 컴포넌트로 들어가보면 이런 모양의 컴포넌트를 만들 때 어떻게 하라고 돼 있어요? btn 그룹이라는 클래스명으로 클래스명이 지정된 태그로 얘네를 묶으면 그 아래쪽에 있는 버튼들을 하나로 묶어 주겠습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한번 해볼까요? 자 여기는 이 부분을 들여쓰기를 하고요 저 바깥쪽에 제가 카피한 코드를 붙여 놓기였습니다 중요한 거는 클래스가 btn 그룹인 거예요 자 그리고 업데이트와 크리에이트만 div 태그로 묶어 주고요 딜리트는 바깥쪽에 여전히 혼자 남겨져 있습니다 자 이 상태로 리로드를 해보면 보시는 것처럼 크리에이트와 업데이트가 이렇게 통합된 UI로 바뀝니다 대박이죠? 박수 치세요 자 저는 저 버튼들이 너무 다닥다닥 붙어 있어서 여기다가 bi 태그를 좀 추가해서 줄 바꾸면 좀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됐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웹사이트를 한번 화면을 최대로 켜 볼까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뭔가 시원시원하면서도 좀 가독성이 떨어지죠 왜냐 글씨가 너무 많으니까 그래서 끝까지 갔다가 다시 처음으로 와서 글을 읽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많은 웹사이트는 이렇게 화면 가운데에 보기 좋은 크기를 유지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 읽을 직접 하는 거 쉽지 않거든요 부트 스트랩에서는 아주 쉬운 일이에요 자 지금 우리가 하려는 것은 레이아웃을 디자인하는 거예요 아주 큰 틀의 디자인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자 그것과 관련된 기능은 레이아웃이라고 하는 메뉴에 모여 있습니다 그 중에 컨테이너스를 클릭하면 우리가 만든 컨텐츠를 담는 가장 바깥쪽의 컨테이너를 어떻게 디자인할 것인가를 지정하는 곳이에요 자 여기는 예제를 한번 보시죠 디폴트 컨테이너는 클래스 값을 컨테이너라고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로 들어와서 이렇게 페이지를 열었습니다 가장 바깥쪽에 있는 태그가 누구죠? 바디에요 자 우리는 바디에다가 클래스 값을 줍니다 그리고 그 클래스 값은 컨테이너라고 했어요 자 그리고 리로드하면 보시는 것처럼 화면 전체를 쓰는 것이 아니라 딱 보기 좋은 정도의 사이즈를 유지하는 컨테이너를 만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컨테이너가 훌륭한 이유는 자 우리 개발자 도구에서 검사 누르면 개발자 도구가 나오죠 자 개발자 도구에서 여기 있는 저 버튼을 클릭하면 웹사이트의 크기를 여러분이 마음대로 조정해 볼 수 있어요 그럼 보시는 것처럼 화면이 커지면 적당한 크기를 유지하는데요 이렇게 쭉 오다가 화면이 너무 작아지면 주변에 여백이 있으면 컨텐츠가 너무 안 보이니까 어느 시점부터는 아예 여백이 없는 상태를 유지하는 기능성을 제공한다는 것이죠 자 이런 것에 뭐라고 하냐 사이즈의 화면의 크기에 따라서 웹사이트가 반응해서 디자인이 알아서 바뀐다고 해서 이런 걸 반응형 디자인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 다음에 제가 좀 해보고 싶은 것은 여기 있는 글 몽독 있잖아요 HTML, CSS, JavaScript와 밑에 있는 이 본문 영역을 나란히 좌우로 배치하고 싶어요 자 그럼 이걸 하려면 여러분이 CSS의 그리드 또 플러트 뭐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해야 되는데 그걸 배우는 게 또 쉬운 일이 아니란 말이죠 자 부트 스트랩을 이용하면 그런 것도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자 부트 스트랩의 기능 중에 그리드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자 그리드로 들어가면 이렇게 div 태그를 나란히 배치시키는 기능이 바로 그리드라는 것인데요 자 그리드를 쓰기 위해서는 각각의 컬럼의 클래스 값을 컬럼이라는 뜻에서는 콜을 주고요 그리고 그 클래스들 그 컬럼들을 감싸고 있는 태그에 row라고 하는 클래스를 주면 된다고 적혀 있습니다 저거 한번 해볼까요? 자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일단은 각각의 컬럼을 얘가 컬럼이라는 뜻에서 col을 적어줍니다 자 그리고 아티클도 컬럼이니까 저기도 클래스 값을 주는 거예요 col 자 그리고 이 컬럼들을 그루핑하는 바깥쪽의 태그가 필요한데 지금 우리는 얘네 둘을 그루핑하는 태그가 없죠 그래서 저는 div 태그를 하나 더 만들겠습니다 div 아래쪽에도 div 자 그리고 저 div 태그에 클래스 값을 뭘로 주냐 행이라는 뜻에서 row라고 줍니다 자 그리고 리로드를 해보면 보시는 것처럼 화면이 두 개로 쪼개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박수 자 그런데 조금 불만족스럽네요 저는 왜냐? 화면을 그냥 이등분하는 것이 아니라 이 왼쪽은 조금만 가져가고 오른쪽이 많이 가져가게 하고 싶어요 자 그러기 위해서는 이 컬럼을 조정하셔야 됩니다 자 기본적으로 부트스트랩은 12칸의 그리드를 가지고 있어요 자 제가 부트스트랩 그리드로 구글 검색을 해봤는데요 자 여기 보시는 것처럼 부트스트랩은 12개의 칸이 있고 각각의 칸마다 컨텐츠를 하나씩 배치할 수도 있고 2개씩 배치할 수도 있고 3칸에 하나를 배치할 수도 있다 라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저거에 따라서 우리 한번 해볼까요 어떻게 하라고 되어 있냐면 자 여기 보시면 어 자 여기에 자 만약에 8대4 전체가 12인데요 전체 12중에 8만큼을 2개가 가져가고 4만큼을 가져가게 하고 싶다 그럼 보시는 것처럼 뒤에다가 8을 붙여주면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저는 왼쪽에 있는 메뉴를 2개, 오른쪽은 10개를 가져가게 하고 싶다 그럼 이 뒤에다가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2, 그리고 마이너스 10을 붙여줍니다 그리고 리로드하면 보시는 것처럼 2대 10만큼 화면을 분할해 가게 됩니다 박수! 여기서 멈춰도 부트스트랩은 충분히 훌륭하지만 하나만 더 해볼까요? 부트스트랩은 반응형 디자인이라는 아주 빅트렌드를 가져온 주인공이에요 그래서 제가 지금 하고 싶은 것은 이렇게 화면이 작아지다가 이 정도 되면 저렇게 화면을 분할하는 게 의미가 없잖아요 적당히 작아지면 분할하지 않고, 다시요, 분할하는 기능을 끄고 브레이크하고 그냥 저 위에 있는 목록이 나온 다음에 본문이 나오는 게 보다 좋겠죠 자, 그걸 부트스트랩에서는 어떻게 하는지를 봅시다 자, 여기 브레이크 포인트에 대한 명세가 있는데요 이거 좀 이해하기가 어려운 개념이긴 한데 자, 여기 적혀있는 이건 뭐냐면 여러분이 클래스 값에다가 이렇게 call-sm의 약자입니다 저런 클래스 값을 여러분이 지정을 하면 화면의 크기가 576보다 커지면 그리드 기능을 브레이크시킨다는 뜻이에요 정말 그런지 한번 볼까요? 자, 여기에다가 제가 smsm, 그리고 밑에도 sm 이렇게 지정을 하고요 리로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화면의 크기가 220 인데요 그리드 기능이 브레이크 됐죠 적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자, 그러다가 화면이 이렇게 커지다가 어느 시점에서 자,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570 몇 언저리에서 그리드 기능이 다시 동작합니다 자, 여기 보시면 화면의 크기가 576보다 클 때부터 그리드가 켜지고 그것보다 작아지면 기능이 브레이크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만약 이걸 MD로 바꾸면요 768의 기준으로 기능이 활성화됐다가 꺼졌다 하게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저것이 바로 이 부트스트랩이 제공하는 그리드 기능의 핵심인 브레이크 포인트라는 개념입니다 여기까지 오신 거 축하합니다 어때요? 부트스트랩 대박이죠? 더 많은 것이 언젠가 궁금하시겠죠? 자, 그러면 지식지도 서말로 오셔서 부트스트랩의 후속 수업을 찾아보세요 부트스트랩의 사용자가 되신 거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Wales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